롱레일이 45만원, 수납함 45만원, 그리고 장판 30만원, 그리고 황제 차박 시트 300, 300, 360만원. 머리 좋다. 막 올라갔는데 3월에는 아트원 본점은 물론 아트원 전국지사로 방문하시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의 스노우 화이트펄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월까지 쳤는데 심필 위주로 한번 비춰줘봐요. 멋있다. 와 여기 내가 그린 게 아닌데 동양화가 딱 이렇게 어닝 월에 비치니까 나름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죠. 3월 중에 아트원으로 방문하시면 총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원의 가장 유명한 것이 뭐죠 심필님? 차박 시트. 차박 시트. 황제 차박 시트가 근 5년 동안 1000대 이상 출구가 됐어요.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황제 차박 시트는 3세대는 물론 4세대 카니발 모두 썬루프에 입고 없고 상관없이 전부 다 적용된다는 거 아시죠 심필님? 그래서 첫 번째는 황제 차박 시트 3월 중에 50만원 할인 이벤트 동일하게 전국지사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즉 롱레일이 45만원 수납함 45만원 그리고 장판 30만원 그리고 황제 차박 시트 460만원 머리 좋다. 대신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기본형으로 한 50대 정도가 남았는데 각 지사별 지사가 7군데니까 선착순 8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심필님. 맞죠? 빨리 전국지사 방문하시고 또 본사로도 오셔도 됩니다. 오시면 이번에 황제 차박을 할 수 있는 기회. 황제 차박 시트도 1000대 이상 나갔는데 제조사에 하자? 전혀 없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3세대 4세대 모두 다 된다는 거 그리고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해서 바로 장착을 할 수가 있으니 방문하시면 또 나름 선물도 준다고 하네요. 게다가 요즘에 사실은 아트원은 글로벤 하이르문진 특장회사죠. 3월 중에 또 글로벤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립니다. 바로 새롭게 적용되는 200만원 상당의 스타라이트를 제공을 한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단 3월 중에 계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있어요. 이제는 일반 카니발 KF4세대 단 썬루프 없는 차량에 한해서는 하이루프 구조변경을 실시를 합니다. 원래 금액은 1560이었는데 3월 중에 계약을 하시면 1455로 다운 그리고 아트원 전국지사에는 이미 데모카들이 다 있죠.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트원의 글로벤 하이르문진 랩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외장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다고 평이 나 있는데 하이루프 구조변경도 가능하다는 사실. 게다가 한 가지는 사실 많이는 안 나갔어요. 아트원의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메모리 버전이 나갔는데 메모리 시트 나간 출고 고객분들은 다시 한 번쯤 지사 혹은 본점으로 방문해 주시면 메모리 기능이 편하긴 편한데 때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전환도 해준다는 사실. 어쨌든 3월에는 아트원으로 방문하시면 대박 보기 터집니다. 이렇게 전시 차량도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벤 완성차는 물론 구조변경 그리고 침대 시트를 꿈꾸시는 분들 문을 두드리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황제차박 시트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트원에는 이렇게 전시 차량은 물론 즉시 출고 차량 가능한 차량들이 다수 있으니 계약 주시면 바로 출고. 게다가 3월 중에 계약하시면 스타라이트까지 서비스로 해드린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오늘은 짧게 3월에 이벤트 영상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유명한 황제차박 시트로 새봄에 정말 이제는 날씨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트원 인스타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